하나, 둘 이곳은 예시장관사의 경비동을 리모델링하여 역사를 테마로 하는 굿즈를 전시 판매하고 있는 역사전망대 아트샵이자 시민 누구나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입니다. 내부에는 공유키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공적 모임과 활동을 위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완전 극복하여 이곳 역사전망대에서 펼쳐질 공유공간 활용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